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산 전폐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항을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 관련해서요. 당자거래개설보증금의 개정과목 이름은 특정형금과예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1년 후에 도래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은요. 장기성예금으로 회계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투자목적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할 경우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하셔야 됩니다. 매도가능증권 취득과 관련해서 혹시 수술가 발생된다면 매도가능증권으로 자산처리하셔야 됩니다. 단기매도가능증권하고 차이점이 여기입니다.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은 결산시에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평가하실 때 매도가능증권 평가익, 평가손실로 처리하는데 이 개정과목은 자본에 해당이 되고요. 자본의 종류 중에서 기타포괄손익률개에게 해당이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이라고 그러는 건데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확정기여형, DEC형이라고 그러는데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합니다.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당자거래개설보증금 500만원을 현금 입금하여 신한은행과 당자거래를 개설하고 당자개설수수료 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당자예금 통장을 만들면서 보증금 500만원 냈고요. 수수료 2000원 냈다는 말입니다. 그 보증금의 개정과목 차변에 특정현금과 예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수료는 수수료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인 현금이 되겠죠. 특정현금과 예금 개정과목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로부터 장기 투자 목적으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몇 줄 긋고요. 토지를 3억 원에 구입하고 토지의 개정과목이 투자 부동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 부동산입니다. 현금으로 1억 나머지는 약속옴을 발행하여 교과했다. 약속옴이다. 몇 줄 긋고요. 산 물건이 상품이나 온재료가 아니므로 지급옴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주의하셔야 되죠. 약속옴 나오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당일 취득세 1000만원은 현금 납부하였다. 취득세는 자산 처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산 취득시 발생되는 재비용을 자산 처리한다. 단 단기 매매 증권만 비용 처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투자 부동산으로 들어가고요. 3억에다가 1000만원 더해서 3억 1000만원 넣으시고 대변에 현금 1억 나머지 약속옴 발행한 2억하고 현금 1000만원 있으므로 현금은 1억 1000만원 넣어야 되겠죠. 현금 2개 있으니까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약속옴 발행한 건 그리고 부동산 개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부동산 개발 금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건물 원가 5000만원짜리 한동을 주식회사 우림에 51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약속옴으로 받았다. 이 문제도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약속옴의 개정과목 이름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이거 바드럼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바드럼이라고 쓰려면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약속옴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5천만원짜리를 5100만원에 팔았으므로 100만원 수익이 발생되고요. 투자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투자자 전처분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개정과목은 건물이 아니고 투자 부동산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차변에 미수금 미수금 받으러움이 아닙니다. 미수금 5100만원 대변에 투자 부동산 건물이 아닙니다. 대변에 투자자산 처분이 되죠. 그래서 3번 문제에다가 주의라고 표시하시고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회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4월 분 퇴직연금 5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 DB형 퇴직연금 상품은 회사 계좌로 퇴직금이 불입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영 관련 수익은 회사가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회사 계좌로 퇴직연금이 불입되므로 회사가 관리해야 되죠.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서 관리합니다. 그 계정과목 퇴직연금 운영자산입니다. 암기하십시오. 참고하셔야 될 것은 DC형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합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좋은은행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매년 말에 퇴직금 추계액 60%를 적립하고 적립액의 1%를 적립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계약에 따라 올해 퇴직연금 부담금 3000만원과 적립수수료 3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회계처리할 내용은 세 번째 라인하고 네 번째 라인을 보고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DB형 퇴직연금 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변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운용사한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 6일 여섯 번째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장기적인 자금 운영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금강이 발행한 사채를 100만원의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사채를 취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 장기라고 그랬죠. 만약에 단기라면 단기명매중권인데 장기라고 나와있으므로 만기보이중권 매도가능중권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기보이중권을 처리하려면 그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이런 문구가 나와야 되는데 지문회사는 그런 문구가 나오고 있지 않죠.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매도가능중권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매도가능중권 대변에 현금이 되겠고요. 빠른 입력을 위해서 출금을 사용하시면 빠르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매도가능중권을 입력하기 위해서 매도라고 치시고 보시면 매도가능중권이 두 개가 뜬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매도가능중권 즉 123번은 당자자산의 매도가능중권 입니다. 178번은 투자자산의 매도가능중권 이고요. 매도가능중권은 당자자산 것도 있고 투자자산 것도 있는데 지문회사는 장기적인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라고 했으니까 투자자산의 매도가능중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178번이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투자자산의 매도가능중권 나오므로 두 번째 거 선택한다고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